자 오늘 뉴스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아주 기분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이 케이블TV의 한 뉴스쇼의 특집으로 다뤄졌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뉴스쇼의 대중가수가 이렇게 특집으로 다뤄지는 것은요? 아주 드문 경우인데요. 이렇게 이명웅이 MBN의 뉴스파이터의 13분여 동안에 특집으로 다뤄진 겁니다. 식지 않는 인기의 대세가수 이명웅을 특집으로 다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요. 어제 7일 서울공연 같은 경우에 티켓팅에서 전석이 순간적으로 매진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집으로 13분여 동안에 방송이 돼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트로트 남자 부분에서 한 주가 아니고 73주 연속 1위를 했다든가 그리고 올해 상반기 빈낸스타 중에서 67주 연속 1위. 그리고 공중파 음악방송에서 BTS 방탄소년단 나연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공중파는 쇼음악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브 인기 아티스트에서 1위다. 그리고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전체 아티스트 1위. 뭐 이런 내용의 이명웅의 인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집으로 다뤄져서요.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MBN의 뉴스파이터에 이렇게 진행자 앵커와 5명의 패널들이 이명웅을 집중적으로 칭찬을 한 거예요. 식지 않은 이명웅의 열풍이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특집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앵커는 이분입니다. 뉴스파이터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앵커는 김명준 앵커인데 아주 독특하게 뉴스쇼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싸우듯이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화제를 끌고 있는 김명준 앵커가 진행하는 이렇게 뉴스파이터의 이명웅이 나온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좀 캡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창원 콘서트죠. 창원 콘서트 눈물의 콘서트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요. 어느 60대 노부 이야기에 대한 영상도 보여주고 있고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도중에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글썽이는 게 아니죠. 자 쏟아냈죠. 자 여러분들 정말 별빛 같은 분들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내용도 멘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명웅의 전국투어 콘서트는요. 이렇게 5분만에 전석이 매진되는 것이 아니고 오픈 동시에 즉시 전석이 매진이 되고요.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서울 공연의 티켓팅에서는 동시에 81만 명이 이렇게 티켓팅을 원해서 모였다는 트래픽에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입니다. 유튜버,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시사평론가죠. 문화평론가네요. 하재근씨도 나와서 이명웅의 이명웅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명웅 전국투어 콘서트가 전석이 전해가 순간적으로 매진됐다. 이명웅 콘서트 관람객 밤새 예매를 시도한다. 밤새 시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즉시 전석이 매진되기 때문에 이렇게 콘서트의 모습도 뉴스파이터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의 내용도 이렇게 담아서 함께 특집으로 13분여 동안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한 뉴스쇼에서요. 한 소재가 13분 동안에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만큼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소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13분 동안에 진행이 된 겁니다. 김명준 앵커의 모습이고요. 이 패널에 5명의 패널이 모두 이명웅을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이명웅의 마지막 공연이죠. 서울 공연이요. 서울 공연의 마지막 8월 14일 공연이 온라인 라이브로 티빙에서 생중계한다는 내용도 이렇게 자세히 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명웅이 대세 가수다.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가수이기 때문에 식지 않는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집으로 다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각종 의문 사이트에서도 차트 1위를 휩쓰는 영웅, 이명웅. 대세 중에 대세다. 대세 가수 아닙니다. 요즘은 대세 오브 대세. 대세 중에 대세다. 그러면서 정규 앨범의 타이틀 곡에 뮤직비디오를 틀어줍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멋진 멜로디. 그리고 사랑은 늘 도망가. OST도 함께 보여줍니다. 엄청난 특집이에요. 뉴스쇼에서 13분 정도에 방송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있게 다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에 노래하는 모습. 콘서트의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김명준 앵커가 강하게 식지 않는 이명웅의 인기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강조하고 공격적이면서도 싸우듯이 이렇게 뉴스쇼를 진행을 하는데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도 이명웅을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하재근 평론가는요 유튜브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하재근 TV에서도 이명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유튜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지 않는 이명웅의 비결은요. 여러가지 이야기합니다. 가장 노래를 잘하고 비주얼이 좋고 인성이 좋고 자 그리고 선한 영향력도 발휘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의 인기는 엄청나기도 하지만 장수한다. 지속가능성이 높다. 본인도 백성문 변호사도요. 미스터트루스의 경연 때 빠졌다. 이명웅의 노래를 듣고 빠졌다. 배신자를 결승전에서 배신자를 부르는 것은 우염했지만 그만큼 노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을 차주할 수 있었고 본인은 이명웅이 1등 할 것으로 예견을 했다. 이명웅이 부른 아버지는 팬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정결변 신곡이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경영 프로 결승전에서 아버지의 애창곡을 불렀다는 것은 우염했지만 1위를 했다. 이명웅의 신곡이죠. 정결변 신곡의 아버지가 녹음하면 할수록 가사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으며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았다. 하얀 머리 뽑아달라면서 한계 백원이라던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흰 눈만 남았네. 그렇게도 힘이 드냐며 나를 위로하시다. 어느새 잠들어버린 주름만 남은 내 아버지. 이렇게 이명웅은 아버지를 부릅니다. 눈물을 그렁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노래가 좋다는 의미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13분 동안 진행된 것이 MBN의 뉴스 파이터의 이명웅의 뉴스입니다. 그만큼 이명웅이 엄청나게 인기 스타 대세 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 쇼에서 13분 동안의 소재로 다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은 만큼 요즘은 역시 이명웅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웅의 시대다. 방송 뉴스에서 마저도 이명웅을 다뤄야 조회수가 높아집니다. 이명웅 아버지 부르며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명웅이 어려웠던 무명시절 이야기도 이렇게 한 앵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고구먼트 장사를 하고요. 돈가스집에서 알바를 하고 그리고 택배 상하차 일도 했다는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이런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이렇게 대형스타가 됐다는 이런 한 앵커의 설명도 있습니다. 인생 역전 자수성가를 이룬 이명웅이 때문에 많은 팬들이 이명웅의 이런 성장과정 바른 인성을 좋아해서 이렇게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도 이명웅을 극찬을 합니다. 최근에 광고 모델로 TS 샴푸 발탁이 됐는데 손흥민이나 지드래곤이 했던 광고 모델을 이명웅이 이어받았다. 왜냐 전 연령층에서 사랑을 받는 반듯하고 정직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명웅을 이렇게 TS 샴푸의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그만큼 광고계에서도 도루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명웅 관련 특집을 오늘 MBN의 뉴스파이터가요. 오늘 방송을 해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명웅은 엄청난 대형 슈퍼스타 최근에 대세 가수임을 보여주는 방송이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명웅 팬덤이 영웅시대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자부심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송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방송도 아마 전날보다는 더 높은 시청률을 찍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가 이명웅이 한 케이블TV MBN의 뉴스파이터라고 하는 뉴스쇼의 특집으로 그것도 13분여 동안에 방송이 됐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